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용석입니다. 시험이 이제 코앞이죠?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까운 시간을 내서 본 가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101번에서 103번까지는 쉬운 문제입니다. 토익의 쉬운 문제가 40%잖아요. 그래서 그 유형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시험 보기 직전에 많이 푼다면 너무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런 연습 없어도 다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샘플로 3개만 했고요. 104번부터 정말 충격적이고 훌륭한 여러분의 점수로 확 올려줄 우리 수업 스타일다운 놀라운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쉬운 문제 다 틀려도 5점이고 3개, 4개 맞춰도 5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상대편 가니까 점수를 무지하게 준다고. 그래서 그런 고급 표현들 하나 가지고 10개, 5개를 풀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표현들이 104번부터 있습니다. 거기 이제 기다리시고. 자 여기는 샘플을 빨리빨리 풀어볼게요. 어형 문제. 여기 데스토네이션 명사 있죠? 명사 빼 효용사 그 앞에 부사. 이게 제일 흔해요. 명사 빼 효용사 그 앞에 부사. 이게 제일 흔한 순서입니다. 명사 그 앞에 효용사 그 앞에 부사. 이게 제일 흔한데. 그럼 여기도 파퓰러가 여기 꾸며요. 인기 있는 목적지. 그럼 여기는 잉클슨이. 점점 더 인기 있는. 점점 더 인기 있는 목적지. 이러면 좋죠. 그래서 명사 빼 효용사 그 앞에 부사. 제일 흔합니다. 근데 물론 예외도 있다고. 형용사 두 개 겹치는 경우도 있죠. a little cute girl. 이 little의 형용사예요. 작은 소녀며 cute girl. 귀여운 소녀며. 그래서 형용사 두 개 겹쳤어요. 작고 귀여운 소녀. 요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a little cute girl. 이렇게.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명사 빼 효용사 그 앞에 부사가 제일 많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면. 자 102번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니더 있죠 여러분. 니더 노아. 1초에 푸는 거에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이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뺏기니까 세븐을 못 푸는 거에요. 200번을 풀어야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40.195를 완주해야 기록이 좋네 안 좋네 하는 거지. 야 내가 30키로까지는 세계 기록을 세웠단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야. 그거는. 결과가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토익은 200문제를 풀어야 고득점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빨리 푸는 거야. 니더 A&RB. 1초. 자 103번에. 여기도 어형문제네. 이런 걸 어형문제라고 하죠. 이제 단어 형태를 조금씩 바꿔놓은 거. 이런 게 1초에 푸는 거야. 1초에. 그러면 어그리드가 있어요. 이게 뭐에요? 여러분 이거 뭐라고 불러? 동사. 명사 동사 이런 말을 알아야 돼. 근데 난 문법 싫어. 야 토익은 단어 싸움이래. 아이 물론 단어 중요해. 근데 이 기본 문법을 알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동사라는 건 움직이는 말이에요. 달리다 뛰다 이런 동사. 그럼 동사 꾸미는 거. 뭐가 와야 돼? 부사. 부부 동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부부 동형. 부사는 기본적으로 다른 부사 꾸미고 동사 꾸미고 형용사 꾸민다는 뜻이에요. 부사는 다른 부사 동사 형용사 꾸민다. 부부가 둘이 닮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부부 동형. 그래서 부사는 다른 부사 동사 형용사를 꾸며요. 그래서 얘를 꾸미는데. 그리고 그 시험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보너스로 얘기해주면. 부사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1순위. BPP라는 걸 수동태라고 하죠 여러분. 이 수동태 사이 끼는 부사가 1순위입니다. 여기 부사 쓰는 거. 그 다음에 2순위. 동사, 목적어, 부사. 여기 2순위야. 여기 들어가는 거. 부사. 2순위. 3순위. 여기처럼 동사 앞에 부사. 이게 3순위. 여기 부사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중고등학교 때 하던 식으로 사전 가지고. 야 이렇게 이렇게 따져보면 여기도 맞는데. 어 근데 답이 이거 아니네. 이렇게 느낄 때 있잖아. 그거는 걔네들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비즈니스매를 위해서 보는 시험이 토익이에요. 그래서 세련된 어법과 정해진 점잖은 영어를 토익에서 묻는다고. 그래서 걔네들은 쓰는 유형이 정해져 있고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이 부사로 이렇게 저렇게 따져서. 야 여기 부사 자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도 답이 안 되는 건 그 유형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쓰는 유형에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토익에서 잘 나오는 거야. BPP 상액김 부사. 동사목적 부사. 그 다음에 동사배 부사. 오케이. 됐어요. 자 넘어가면. 자 104번.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오 됐다 어렵죠 이거.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모르겠다. 104번부터가 본래의 우리 수업의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 1당 100의 문제. 너무너무 좋은 문제. 여기 지금 보시면. 아 이 아더와이즈가. 아더와이즈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수업을 들으신 분. 그리고 뭐 운이 좋게 오며 가며. 그 나인 데이즈라는 보키블러리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학원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청주에 살고 있는 여러분. 토익에 고통받는 직장인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아주 훌륭한 그 자료. 보키블러리 단어집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거기에 좋은 자료를 만들어 주셨고. 그분들이 다 설명을 해요. 애니랑.co.kr 거기에서 이거 해설 강의도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거기에 제 거에 제일 첫 번째가 아더와이즈의 정리가 있습니다. 아더와이즈 쓰임새 여러 개예요. 여러분 아더와이즈 다 아는데 별거 아니야.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점수를 너무너무 많이 주는 쓰임새입니다. 아더와이즈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중에 여기가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다른 방법으로는 이란 뜻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뭐 달리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뭐 상황이 달랐다면.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쓰임새가 단어집에 있어지면. 그거 여러분이 공짜니까 지금 가치를 모르는 거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 지금 여기 숨쉬고 있지 않니? 이 공기가 없어지면 다 죽는 거지. 그치? 그런데도 살아있을 때는 잘 모르잖아. 언제나 있는 거. 여기 막 매연이 오고 이랬어야. 아 그 신선한 공기가 좋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지. 그런 것처럼 그게 무료 단어집이고. 그 무료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치를 잘 모를 수 있으나. 너무너무 좋은. 아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꼭 그 단어집 보세요 여러분. 거기 아더와이즈의 시험의 정리가 4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헤맸던. 그것도 고득점에 갈 수 있는. 그 유형 중에 하나가 이게. 아더와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있어요. 해설을 해볼게. 필드 트립. 필드 벌판이죠. 벌판으로 가는 여행이니까. 현장 학습 여행. 연구 조사 여행. 이런 게 필드 트립스예요. 이게 제공합니다. 핸즈어. 실질적인 또는 실체험의. 뭔가에 손을 올려놓는 거니까. 실질적인 실체험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게 실제 경험을 제공한다고. that. that 뒤에 주어가 없어요. 주어랑 목적 없는 관계 대명사야. 수업에서 관계 대명사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1초에 풀 수 있게 해주는. 그 이제 수업에서 또 얘기하고. 자 여기는.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관계 대명사야. 경험인데 어떤 경험. 참석자들을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경험. 뭐의 주제에 대해서. 어떤 주제. 그들이. might not. other way. 다른 방법으로는 관심이 없었을. 그 주제. 얘네들이 현장 학습을 안 와봤어. 안 와봤으면. 이런 거 뭐. 그. 뭘 직접 만져보고. 실체험 같은 걸 못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을 거야. 근데 현장 학습을 와서. 도자기도 만들어보고. 그 가지 잡기도 해보고 하니까. 아. 이렇게 생태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구나. 도자기를 만드는 게 재밌구나. 이런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other way. 다른 방법으로는. 이 field trip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관심이 없었을.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든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너무 좋은. 이거를 사람들이 뭘 택하냐면. before end를 택해요. before end. in the past는 과거에. 과거에 관심이 없었을. 좋지 않냐. in the past가 답이라면. 얘도 위치도. 그 뒤쪽으로 가는 게 좋고요. in the past 과거에는. 이렇게. 그게 좋고. 그 다음에. unknowingly는. 이게 언이 부정어잖아. 이미 부정어가 있는데. 또 쓰면 안 돼요. 영어에서는 반복. 그 부정어를 두 번 쓸 수 있어요.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 긍정이 되는 건데. 토익에서는 그렇게 안 쓰고. 내용도 안 맞아요. 알지 못하고서. 관심이 없었을. 이렇게. 그거보다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C하고 D에서 고민을 해요. C하고 D. 그걸 노리고서. 이제 함정을 내는 거예요. 사람. 이 문제를 만들 때. before end는. 전에거든. 실제 시험에 이거 함정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before end. before end는. 그. 사전에. 또는 미리. 또 어떤 시점보다. 그 전에 이런 거거든. 그러면. 야. 그들이 전에 관심이 없었어. 이거 말이 되는 거 아니냐. 의미가 말이 되니까. 함정으로서는 얼마나 좋은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머리에 머리를 쓴 거라고. 이 before end는 보통은 아닐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뒤쪽에 써야 돼요. 그리고. 이 영어를 좀 많이 해본 사람. 미국에서 살았거나. 거기서. 그. 오랜 시간에 있었던 사람. 이 문장이 좀 이상해요. 이 before end는 문장 끝으로 가는 게. 위치상 좋습니다. might not be interested. 관심이 그들과 없었을 그 주제. before end. 전에는. 여기다 쓰는 게 위치상 좋아요. 이렇게. 우리. t.o. 있죠 여러분. 그. 뭐 뭐 또 하나 할 때. i love you too. 나도 너 사랑한다. 그 to는 뒤에 쓰는 게 좋지. 근데 또한이라고 할 때. or so 같은 건 앞에 쓰는 게 좋죠. 그렇게 정해진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뒤쪽에 쓰는 게 좋아요. 실제 시험에서. be friend 무지하게 택했습니다. otherwise 좋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그. 인의 목적 없으니까. 이게 꾸미는 거라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들이 관심이 없었을.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다른 방법으로. 이 filtring 말고는. 실제로 여기. 답사여행 안 왔으면 몰랐을. 관심을 갖지 않았을. 그래서 이걸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된. 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은. 훌륭한. 여러분이 이 설명을. 그 어디서 들을 수도 없습니다. 네. 장담하건대. 이 otherwise 쓰임새에 대해서 정리한 건. 우리 수. 우리 학원에서 나간. nine days. 그 보캐블러리밖에 없어요. 이거 어디를 뒤져봐도. 인터넷 강의에서도. 이거 설명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설명하다. 자기도 헤매니까. 설명하는 사람들. 이게 뭔 뜻이지 이렇게.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표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훌륭한 문제. 훌륭한 문제. 이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 지금 영상 안에 보는 가치가 충분합니다. 오케이. 집중하고 있는 거지.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집중해서 좀 들어줘야. 여러분이 시험에 도움이 되고. 야 그 사람 한 거 참 많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되잖아. 자기가 열심히 안 하거나.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야 그서 붙였지 마. 듣고 3년째 지금은 500이야 500. 이러지 또. 꼭 집중. 열심히. 자 105번에 보면. 관계대면사가 있습니다. 수업에서 관계대면사. 1초에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여러분. 이것도 1초에 풀어볼게요. 위치는 언제 쓰는 거야. 앞에 3을. 앞에 3을 있어야지. 그치. 그러면 후즈는 언제 쓰는 거야. 앞에 명사. 뒤에 명사. 뭐뭐의. 이것도 여러분이 받은 9days라는 단어장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적용하는 법을 보여주는 거야.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후즈는 앞에 명사. 뒤에 명사. 뭐뭐의. 사람 삼을 상관없어. 후는. 앞에 사람 뒤 동사했을 때. 그럼 후 앞에 사람 없지. 그러면 안 되네. 후즈는 앞에 명사. 뒤에 명사. 여기 이진에. 메이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위치는. 앞에 삼을. 앞에 삼을 없이 이진 돼. 그러면 와. 100%. 해석 안 하고. 실제 시험에서 다른 사람들은 관계되면서 해석하고서 시간을 무작위 뺏길 겁니다. 엉뚱한데. 이렇게. 1초에 푸는 거야. 1초에. 그래야 고득점에 가는 거야. 이런 방법을 찾아서 설명하는 게 강사의 몫이에요. 야 그거 잘 해석해봐. 그거 진짜 무성의한 거야 여러분. 무성의한. 토익 강사는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아 영어 좀 잘하는데. 야 토익 강사나 해볼까.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강사라는 건 토익을 연구를 해서 그걸 빨리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방법을. 야 이거 해석해서 다 풀어봐. 아 그런 얘기는 누구야. 그 중학교 선생님도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야. 방법을. 그래서 이건 1초에 푸는 거야. 1초에 관계대면사라는. 아무 생각 없이. 왓. 왓이 무엇이라고 해석하면 의문사예요. 그런데 것이라고 해석하면 관계대면사라고 해서 선행사를 포함하면 관계대면사라고 해. 그거에 대한 긴 설명. 훌륭한 설명. 일주일 반의 관계대면사라고 설명해요. 그게 궁금하면 학원으로 오면 됩니다. 훌륭한 학원. 한국 외국어 학원입니다. 광고야. 광고야 이거. 자 그래서 여기는 그 3개 품질이 왓. 뭐만은 것이라고. 이 ATS 프린트. 이 회사를 초이스. 선택안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전문 사진가들을 위한 선택안으로. 선택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개 품질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이걸 택한단 말이에요. 이 왓이 무엇 말고 것이에요. 1초에 푸는 거야. 오케이. 이게 인터넷 강의니까 이해가 안 되면 보고 또 보란 말이야. 그 정해진 시간 동안. 보세요. 자 그럼 이제 106번에 문제가 있는데. 자 보니까. 오 신기하게 생겼어요. 눈에 우선 들어와야 되는 건. 언제나 우리 수업 와이트보드에 뭐라고 써있냐면. 절대원칙 주화나 동사나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주화 후 동사가 하나씩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 그 앤 칼슨이 주어져요. 그럼 웹이 동사죠. 주어 동사가 있다는 게 우선 출발점이에요. 이게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답일까. No matter how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돼요. No matter how expensive. 아무리 비싸더라도 나 살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no matter how는 보통 다. 이게 however랑 같거든. however. however는 시험에 두 가지가 나와. 뭐 뒤에 효인사나 부사 쓰든가. however 뒤에 효인사나 부사 쓰든가. 아까 however expensive라고 했지. however 뒤에 효인사나 부사 쓰든가. 또는 양옆에 컴마 컴마나 마침표 컴마가 있어서 여기 however를 쓰는 거야. 이렇게 써서 이게 그러나라고 있어요. 그러나. however 양옆에 컴마 컴마나 마침표 컴마를 써서 그러나. 또는 효인사나 부사 쓰고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그때. 그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라고 할 때 얘를 no matter how로 바꿀 수 있다고. 아 쟤 효인사나 부사 아니잖아. 아 야 대열. 그 부사 아니냐. 얘는 대열이지 대어라. 그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말고 아까 그 뷰티풀처럼 효인사나 부사가 있어야 돼. 다시. however는 뒤에 효인사나 부사가 있을 때 쓴다.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그 however 양옆에 마침표나 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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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그러나 뜻이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해 안 돼. 그럼 therefore는 101번에서 140번을 풀 때 part 5 101번에서 140번을 풀 때 문장 맨 앞에 쓰면 안 되는 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therefore예요. 그런 거 한 30몇 개 되거든. 그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할 거야. 우리 수업은 반복이야. 같은 얘기 100만 번 1000만 번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외워지게 영어를 싫어하는 사람이 외워지게 근데도 집중을 안 하니까 맨날 헤매는 거야 그거. 그래서 수도 없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게. part 5의 문장 맨 앞에 쓰면 안 되는 게 있는데 therefore의 의미가 그럼으로지. 얘는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줄리님을 너무 사랑해. 그럼으로 우리 결혼을 할 거야.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고 therefore를 쓰는 거야. 그런 얘기 없으면 쓰면 안 돼. 그럼 얘는 제거. 그럼 unless는 unless는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야. 아까 얘기했지. unless 할 때 이게 부정어예요.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이 un이 있는데 또 no라고 부정어쓰면 부정어 두 개 쓰는 거잖아. 안 된다니까 영어에서는. 아니 토익에서는. 영어에서는 되지만. 그러니까 제끼면 얘밖에 안 돼요. 야 이게 뭐지? 아 주호동사가 있고 처음에 주호동사, ing라고 잘 쓰거든. 이렇게 주호동사 있고 쭉 나가고 컴마 ing 이걸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분사 구문. 얼마 전에도 있었거든. 이렇게 쓰는데 이걸 뒤집어 놓은 게 ing 쭉 나가고 컴마 주호동사 여기도 주호동사 있잖아. 그치? 주호동사 주호동사 그리고 ing 이 형태. 그래서 이렇게 찍었으면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assuming 뒤에 that이 빠진 거야. assuming that 그래서 이게 정해진 표현이야. 얘는 정해진 표현이야. assuming that 또는 그냥 that 빼보려고 이렇게 써서 뭐뭐라고 가정하면 뭐뭐라면 이런 뜻이 있어요. 다른 문제가 없다면 없다고 가정하면 and Carson이 임명될 거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정해진 표현과 사람들 많이 틀렸단 말이야. assuming 주호동사 컴마 ing라고 시험에 나온다. 뒤집어서 ing 쭉 나오고 컴마 주호동사도 나올 수 있다. 근데 이 assuming 자체가 assuming ing 형태로 that 주호동사 이렇게 써서 뭐뭐라고 가정하면 뭐뭐라면이란 뜻이다. 오케이. 너무너무 고급해요. 사람들이 많이 틀렸던 어숨이란 단어 그걸 간단하게 푼 거야. 간단하게. 오케이. 자 넘어가면 자 107번에 보니까 딱 보면 앞에 under가 있어요. 자 under는 두 가지를 경우에 써요. 첫째 뭐뭐뭐 중인 뭐뭐뭐 중인 또는 뭐뭐뭐 하에서 뭐뭐뭐 중인은 뭐야? under construction 같은 거 있죠. 공사 중인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인 뭐 under negotiation 협상 중인 이렇게 근데 뭐뭐뭐 하에서 under the new law 새로운 법 하에서 원래는 뭐 500원씩 내야 됐는데 새로운 법 하에서는 여기 통과할 때 1500원씩 내야 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뭐뭐뭐 중인 뭐뭐뭐 하에서 이렇게 뭐 새로운 경영진 하에서 뭐 새로운 법 하에서 그리고 뭐 공사 중인 협상 중인 이런 식으로 개발 중인 이런 식으로 그러면 프레셔가 압력이니까 많은 압력 하에 있는 그러니까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는 이게 under하고 써요. under pressure 이런 표현도 있어요. 노래도 있고 under pressure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그래서 under pressure에다 얼라러블을 쓴 거예요.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컨시퀸스의 결과 엔데버 노력 하드십 어려움 어려움 하에 있는 이것도 되지 않냐 근데 우리말로는 되지만 그 사람들은 under pressure란 말 써요. 시험에서 이렇게 유형을 줘가지고 합력을 쓰는 거야. 그 어려움 하에 있는 그게 아니고 under pressure 압박을 받고 있는 정해진 표현입니다. 시험에 나왔어 이거 under pressure 압박을 받고 있는 오케이 자 8번에 어 이거 뭐야 아우 복잡해 막 짜증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거 싫어하잖아 그치 자 여기 보면 블랭 카페 컴마 있죠 여러분 컴마 그 다음에 뒤에 컴마 이 컴마 컴마는 삽입고 삽입절이라고 해요. 원래 없던 말을 집어넣은 거야. 삽입고 삽입절 그래서 그걸 빼도 돼. 컴마 컴마 안에 있는 거 쭉 빼고 이 complex will 이어지는 거야. complex will under good 이렇게 그래서 컴플렉스 이게 몸을 겪다 경험하다 아주 매시브 대규모 수리를 겪다니까 대규모 수리에 들어간다. 이 under good도 좋은 말이야. 이렇게 문양이 완벽한 상태에서 컴마 컴마는 없던 말을 집어넣은 건데 이 위치 관계대면사 우리 수업시간에 하지 이 위치 앞에 있는 관계대면사는 그 아니 아니요 위치 앞에 있는 위치 앞에 있는 전치사는 뒤로 빼도 돼요. 여기로 빼도 됩니다. 그러면 이 도밍고 엔터프라이즈 이 회사가 위치되어져 있는 그 complex 이 관계대면사를 앞을 꾸미거든 근데 이 엘리도라는 complex 여기에 이 도밍고 엔터프라이즈 시츄에 이 회사가 위치되어 있지 이 안에 위치되어 있는 거잖아 이게 다 해서 앞을 꾸며야 돼 그래서 이 위치가 받는 게 이 complex거든 그래서 위치는 앞에 사물을 받아 이 complex 복합건물 안에 위치되어 있는 거니까 인을 쓰는 거야 여러분 인 부사를 쓰면 안 돼 부사를 써버리면 있으나 말하고 있으나 말하면 여기가 뒤에가 위치 뒤에 문장이 완벽해요 문장이 완벽하면 안 된다고 인이 있어야 여기 끝에 원래 인이 있어야 어 인 뒤에 목조 전지사의 목조 없어졌네 목조 없어졌으니까 위치 쓰는 거야 관계대면사를 뒤에 주워놔 목조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인을 뒤로 빼보면 인 뒤에 전지사의 목조 없어졌으니까 이게 맞지만 얘를 써버리면 부사하고 부사는 언제나 없어져도 돼 빼버리면 문장이 완벽하다고 그러면 문장이 완벽하면 관계대면사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신스 신스는 뭐뭐 이래로인데 얘하고 이렇게 위치 어떻게 써 프로바이드된 이것은 만약 뭐뭐라면 이거 if의 뜻이거든 if하고 which 이렇게 어떻게 쓰니 그래서 인 이렇게 이상한 거 사람들 좋아할까 봐 함정으로 내놓은 거야 근데 얘가 if의 뜻으로 시험에 나와 만약 뭐뭐라면 provided that that 빼도 되고 뒤에 주어동사 나오지 또는 providing I인지 써도 돼 providing that provided that 주어동사 있으면 만약 뭐뭐라면야 오케이 자 넘어가면 오케이 우리 108번 했지 109번 오케이 잘 보고 있죠 여러분 화면 예쁘게 나오냐 내가 너무 피곤해 내가 피곤하면 끝이 코가 빨개지거든 근데 이틀 전부터 코가 빨개진 거야 지금 이거 바른 거야 BB크림인가 우리 수업 듣는 여학생이 착한 여학생이 이거 바르고 하세요 해서 그 바른 거야 그래서 지금 뭐 괜찮게 나올지 모르는데 이거 걷어내잖아 빨갛고 난리 완전히 매 그 코주부 아저씨나 이렇게 술 많이 먹은 할아버지들처럼 빨개요 그 요새 좀 많이 피곤해 그 이것저것 문제도 만들고 하니까 여러분이 보는 문제 별거 아닐 것 같지만 내 고뇌와 내 시간과 많은 게 들어가 있는 정말 좋은 문제 정말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이 대충 이거 보고 버릴까봐 그래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너무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정말 같이 있는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꼭 이것저것 따져보세요 사정 갖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조금밖에 못해요 더 많은 설명이 궁금하면 그 본 강의로 오세요 강의에서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이 자 여기서 뭐가 좋을까 보니까 거의 뭐 비자 이런 말 보이고요 그 다음에 트래블 보여요 그리고 그 앞에 카피어 보이소 그 4번 또는 한부 여행 뭐에 관련된 한부 니세서티 필요한 것들이야 니세서티 필요한 것들 엑스퍼티즈 전문 지식 전문 지식의 한부 이상하잖아 필요한 것들 한부 뭐 필수품들 자기 뭐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것들이 니세서티야 필요한 것들 한부 이상하잖아 에이전스 기관 이거 여행 아까 뭐 트래블 같은 거 있잖아 이거 뭐 트래블 에이전스 야 이거 말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말이 돼 여행사 근데 그거하고 카피가 어떻게 되냐 여행사 한부 안되지 그치 그러니까 아이트레이 여행 일정 여행 일정 여행 아이트레이가 여행 일정이야 여행 일정의 한부 좋잖아 그리고 여러분 비어컴퍼니도 바이 보여 절대 위드 아니다 여기 위드 답이 아닌가요 라고 물은 사람이 만명이야 만명 지금까지 같은 얘기 좀 그만 그만 물어봐 수업시간에 얘기하잖아 집중해서 들어 맨날 내가 수업하면 또 딴 생각하고 그러니까 틀리는 거지 위드는 안되는 거야 위드는 바이아 몸에서 동반되다 시험에서 많이 썼었고 오케이 자 110번 110번에 보니까 어 브라이티 오브 이 어 브라이티 오브가 다양한 무엇들 뒤에 복수명사 와요 복수명사 컬러즈 이렇게 어 브라이티 오브를 한마디로 뭐라고 줄일 수 있어 어 브라이티 오브를 여러분 어 브라이티 오브를 뭐라고 줄일 수 있어 그렇지 3만 7천명이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various라고 들려 들려 내 관심법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볼 수 있는 눈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환자 같지 그렇지 병 걸린 것 같지 여러분 다 대답했으래요 믿어 내가 이거를 various로 바꿀 수 있어요 various 다양한 얘도 뒤에 복수명사 오는 거야 various 뒤에 복수명사 어 브라이티 오브 뒤에 복수명사 어 브라이티 오브 컬리즈 이렇게 이게 심해 잘 나와 여기 앞에 어 있는데 컬렉션 이거 야 이런 거 쓰는 바보가 있냐 아 있어요 유글레나 암해바 무세포 단세포 있어요 그런 사람이 수 100만번 해도 그걸 찍는다니까 어하고 애써 어떻게 쓰냐 안되고 그 다음에 또 BC는 왜 안 돼 BC한 사람 또 있지 있다니까 분명히 BC를 쓰게 되면 BC를 쓰게 되면 앞에 언이 와야지 중학교 때 배워 중학교 때 모으면은 언 언 애플 사과 하나 이렇게 야 뭐 이런 이게 무슨 무슨 초등학교 수업이야 이런 게 시험에 나와 아 나온다니까 우린 무조건 수업에 나오는 것만 쓸데없는 거 빼고 시험에 나온 거 그리고 앞으로 이 유형을 봤을 때 나올 거 같은 거 그것만 풀어 여러분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나온다고 오케이 그래서 A bright of various 같아요 복수명사 오케이 넘어가면 자 111번에 흐라게 쓰면 5부에요 여러분 5부 그들 행사의 유효성 효과 원래 이펙트까지만 효과하거든 이펙티브 하면 효과가 있으면 이펙트니스는 이펙티브니스는 유효성이야 원래는 근데 이것도 그냥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행사의 유효성 이렇게 5부를 기준으로 뒤에부터 해석하는 거 잘 나오고요 5부를 기준으로 앞에부터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years of efforts 이렇게 쓰면 수년의 노력 이렇게 5부를 기준으로 앞에서 뒤로 가는 경우도 있어 allowed a number of 이런 거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뒤에서부터 꾸미는 그 5부 시험에서 물어요 오케이 자 172번에 아 이건 뭐가 답일까 토익을 많이 해본 사람 수업을 열심히 들은 사람 그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의 차이가 있겠지 차이가 있어야지 딱 고수는 뒤에 can이 눈에 들어와요 can so that can so that 주어 그 다음에 can may will 이게 뭐 말할 수 있도록 so that can so that may so that will 그럼 여러분이 야 여기 so that can인데 지금 대도 없잖아 빼도 돼요 so can이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과거로 could라고 쓴 적도 있었고 so 주어 could will 이게 뭐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 그들이 완전히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있도록 최종 보고서가 will circulate circulate 돌게 만들다 회람시키다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배포할 거다라는 얘기야 의역하면 회람시키다 돌리다니까 모든 이사들에게 배포될 겁니다 비 좋아요 이렇게 아 그리고 또 하나 이 as if 있잖아 as if 에지프는 뒤쪽에 125번 뒤쪽이나 135번 뒤쪽에 이게 함정으로 나와요 답으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주어동사 쓰고 마치 머머인 것처럼 그 사람이 마치 신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as if 뒤에 주어동사 쓰고 마치 머머인 것처럼 그게 함정으로만 나와 아 이거 그 저건데 이거 시크리트인데 이거 본섭에서만 얘기하는 건데 이걸 꼭 그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정보가 될 수 있는데 자 이미 이 분으로 나왔으니까 as if는 답으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함정으로 시간이 없다면 이렇게 제껴도 됩니다 넘어가면 113번에 113번에 보시면 어 여기 어영 문제네 간만에 한번 여러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에 보니까 어 인클루드 있어 와 야 인클루드 동사네 얘가 동사야 그럼 동사 뒤에 동사 컨펌즈 쓰면 안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컨펌 드를 쓰면 확인되냐 확인된 모든 새로운 환자 검사 야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 확인되는 올 뒤로 들어갔어야지 올 앞에 효인사를 쓰면 안 돼요 all beautiful girls 모든 아름다운 소녀 이런 식으로 현상 뒤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 컨펌 드가 확인된이라고 해서 안 돼 이게 확인하더라는 동사라면 인클리도 있으니까 안 되고 제끼고 그럼 남은 건 C 아니면 D야 그럼 컨펌 메이션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컨펌 메이션을 쓰면 확인이야 그럼 확인이란 말은 자기 뒤쪽으로 왔어야지 올 뒤로 all my friends 내 모든 친구처럼 뒤로 와서 이제 올 앞에 어떻게 명사를 쓰냐 그럼 얘밖에 안 남네 그러면 이 인클루드라는 말이 사전을 찾으면 사람들이 뒤에 명사 오는 건 알아 인클루드 뒤에 명사 근데 아인지가 올 수 있어요 이 아인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동명사라고 불러 동명사 아인지는 두 개야 아인지가 뭐뭐 하는이라는 아인지가 뭐뭐 하는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 현재분사라고 불러요 singing bird 노래하는 새 이렇게 뭐뭐 하는 있어 근데 그거 말고 이게 동명사 뭐뭐 하는 것이라는 게 있어요 왜 걔를 동명사라고 부르냐면 한번 이걸 나눠봐봐 컨퍼밍에서 컨퍼밍을 나누면 이게 동사지 컨퍼밍 확인하다 아인지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 기야 그러면 이 컨퍼밍이 동사니까 모든 새로운 환자 검사를 확인하다 이렇게 동사니까 목적으로 갖는 거야 그리고 이 아인지가 뭐뭐 하는 것이 있으니까 새로운 모든 환자 검사를 확인하는 것을 인클루드 포함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의무, 듀티가 이런 걸 포함하다 그리고 아까 앞쪽에서 뭐라 그랬어 후주는 앞이면서 뒤이면서 뭐뭐 이라고 그랬지 조종관인데 조종관의 의무가 이런 걸 포함하는 그 조종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후주는 앞이면서 뒤이면서 이것도 한번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시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3번 했지 이제 114번에 자 recommended 이게 답이라고 나왔는데 왜 이게 답일까 이 문제 힌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retain 보유하다 유지하다 means burns 번지 단수지 주어가 단수일 땐 여기다 뭐 붙여야겠다 원래 s 붙어야지 그치 그러면 anticipate 쓰면 안 돼 announce 써도 안 돼 이 주어 단수 이게 답이라면 대절에 얘가 주어 단수일까 s에 붙여야 된다고 그러면 s가 안 붙어도 되는 거 demand and recommend가 주장 명령 제한 요청 권고를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주장 명령 제한 요청 권고 뭐뭐라고 주장하다 요구하다 권고하다 그런 말 대절에 should 동사 운영 와야 돼 should 동사 운영 should 빼고 동사 운영을 쓸 수 있다고 이 recommend and demand가 그래 대절에 should 동사 운영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앞에 주어가 위였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맞는 거야 여러분이 빨리 풀면 이런 걸 놓치게 된다고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애써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실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얘가 주어가 복수니까 뒤에도 recommend s에 붙으면 안 되지 얘는 대절에 이렇게 should 동사 운영 이 recommend 뒤에 명사 와도 되고 여기처럼 여기다 다시 깨끗이 잡게 recommend 뒤에 명사 와도 되고 대절에 should 동사 운영 와도 되고 또 뭐 와도 돼? 뭐 와도 돼? 여러분 뭐 와도 돼? 오케이 ing 와도 돼? ing recommend suggest가 그래 recommend suggest 뒤에 명사 that ing 그 ing 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케이 자 115번 115번에 보니까 thursday가 있어요 목요일에 원래 전사 뭐 써요? 목요일에 on 써요 on on thursday 그리고 또 오늘 언제 쓰니? on the third floor 3층에 이렇게 층이나 요일에 on 써요 그러면 여기는 on 없네? 그럼 on이 없으면 뭐 써도 돼? by 여러분이 함정에 빠진 게 within이에요 야 목요일 내에 좋지 않냐? 목요일은 2시간 내에 3일 내에 이런 것처럼 어떻게 정해진 기간에 이렇게 쓰는 거지 날짜 하나에 그 목요일 내에 그 좀 이상해 그 시험에 함정으로 나와 이게 within 그래서 within 하는 사람이 한 12% 아니 10에서 20% 이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by 날짜에 on 써요 on 그리고 우리 연도에는 뭐 써? 2050년 in 써요 in in 월에도 in 쓰고 이렇게 그 기간 아니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기냐 짧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 in at on 이렇게 바뀌는데 모든 거에 다 쓸 수 있는 게 by예요 by 2020년 by 3시 원래 3시는 s지요 근데 by 목요일 on 쓰는데 by 그래서 목요일까지 그래서 by는 여기저기 다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잘 보고 있어요 졸리면 이렇게 몸도 좀 움직이고 이렇게 산소도 공급하고 아 배고프다 지금 아침 수업하고 열심히 떠들었어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여러분 믿습니까 막 이렇게 수업을 하고 이렇게 왔어요 배고파요 힘내서 여러분 편안하게 잘 보고 있죠 맛있는 것도 먹고 좋겠다 그렇지 집중해서 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해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잉크 카트리지 있어요 여러분 잉크 카트리지 잉크 카트리지 인간이 아니니까 컨슴이 소비하다 소비하는 이잖아 얘가 뭐 컨슴이 자기가 소비하는 보다는 이걸 원래 컨슴 드라고 써서 소비된 이렇게 하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여긴 좀 그렇고 스파스는 뭐예요 시험에 답으로 있었는데 스파스 예전에 어려운 말 그 아주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게 아니고 그 성기계 이렇게 드문드문 있는 거 그게 스파스예요 이상한 말 이것 찍은 사람도 있을 거고 함정에 빠진 거야 미디에이트는 MID, MED가 가운데로 되죠 가운데서 중재하다 이런 거니까 함정이에요 어렵지 이거 디플리트 이거 되게 어려운 말로 시험에 답으로 나왔어요 디플리트 디플리트 고갈시키다 다 쓰다 다 쓰여진 잉크 카트리지 다 쓰여진 그러니까 다 쓴 잉크 카트리지를 대체하다 그래서 이 어려운 표현을 아는지를 물은 거예요 되게 힘들지 그치 응 그치 디플리트 이런 말 이런 말을 꼭 맞추십시오 점수를 많이 줄 겁니다 오케이 넘어가면 자 117번에 117번에 117번 보니까 이 컨트랙이 답이라고 그랬어요 컨트랙은 뭐예요 여러분 계약이지 그치 계약 컨택이 아니다 그 영어 실력이 안 좋은 사람은 시력도 안 좋아 실력도 안 좋고 시력도 안 좋고 이거 컨트랙트 아니야 이렇게 그 아니 아니 저거 컨택트 아니야 이렇게 헷갈린다고 여기는 R이잖아 그래서 컨트랙 계약이야 계약의 조건들에 따라서 according to 뭐에 따라서 또는 뭐에 따르면 이거에 따라서 얘네가 반드시 뭐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계약의 조건 이 조건이라는 거 계약에 들어가야 말이 되잖아 베너핏 혜택 애드레스 주소 애드레스 주소 또는 뭐 그 동사로 쓰면 어드레스 주소를 쓰다 연설하다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어드레스 다루다 처리하다가 있고 어드레스가 보내다가 있었어요 여러분 시험에 보내다 그 뜻은 잘 몰라 사람들이 보내다가 있어 어드레스 A to B A를 B로 보내다 2 전지사입니다 어드레스 A to B 그 보내다 이런 거 여러분 시험에 나온 좋은 표현 지금 오늘 계속 얘기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나온 거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드레스 보내다야 꼭 기억하시고 컨플릭 충돌 안 맞고요 오케이 118번 음 여기 보면 이분 이분은 언제 우리 봤어? 아 이분 저분 그분 훌륭한 분 아이 그게 아니고 재미없냐 재밌으라고 한 건데 이분이 언제 쓴가 심지어잖아 그치?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우리 비교금 앞에 Better 옛날보다 더 좋아졌어 근데 Even Better 훨씬 더 좋아졌어 같은 거 뭐야? Much Better 훨씬 더 좋았어 Much야 이거? 그 다음에 Far Better 이게 비교금이 훨씬 더더욱 있어요 Much라고 Much의 M-U-C-H 근데 그거 말고 이분의 심지어가 있죠 여기서 딱 그 자리입니다 해설해볼게 오늘날의 불안정한 경제 속에서 사람들은 갑자기 그들의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경제 불안정하니까 갑자기 어느 날 잘린 거야 Even After 뭐뭐 후조차도 이게 뭐뭐 조차도야 조차도 같은 회사와 수년간 있은 후조차도 내가 한 여기 20년째 근무한 거야 그렇게 오랫동안 근속했는데도 갑자기 미안하네 나가주게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경제가 불안정하니까 T 좋아요 오케이 자 119번에 여기 보니까 최악의 선택 그 옆에 주어 동사 있죠 얘는 최악이지 뒤에 주어 동사 오면 안 되니까 벌써 환율은 33.33으로 높였어 이 Now That이 뭐야?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우리 제일 잘 알고 있는 거 뭐예요? Because 그 다음에 다른 말 뭐로 바꿀 수 있어? Since 얘도 주어 동사 쓰고 뭐뭐 때문에가 있어요 다 지금 주어 동사 왔을 때 그리고 또 As도 뭐뭐 때문에가 있어요 주어 동사 쓰고 얘네들이 뭐뭐 때문에가 있어 뭐뭐 때문에 그러면 그 이사회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장기 금융계획 여기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SizeInfo라는 이 회사가 또는 뭐 SizeInfo 뭐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부를 테고 여기가 Can Implement it 그것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Implement 타동사라는 것을 처음에 물어봐요 뒤에 명사 목적어 갖는 타동사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다 이게 승이 아니 이 사람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계획에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Now That이 좋습니다 오케이 넘어가면 120번에 음 여기 보면 그 위치가 있거든 위치는 뒤에 그 동사는 꼭 있어야 돼요 없으면 To를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안 돼 그럼 Where은 Where은 주어 동사 다 있어야 돼 그러면 안 돼 여긴 System Failure System Go장이라고 나와있으니까 안 되고 그럼 Every는 Every는 Every 단속화야 되지 그러니까 S니까 안 되고 그럼 1초 1초에 수업을 열심히 들었으면 Any입니다 Any 답으로 세 가지가 나와 뭐 나와? Any Any 뭐 나와? Any는 뭐 나오냐 Any If Any If 뒤에 If 뒤에 Any 나올 수 있어요 If Any 그리고 Not Any Not Do Any 수업처럼 이거 뭐라 그러냐 Not 하고 Any 써 Not Any 야 너 왜 이렇게 Not Any 그 Not Any에요 꼭 한국어 같잖아 그치? Not Any Not 하고 Any 붙이면 Not Any처럼 들려 Not 있고 Any 쓰는 거야 그 다음에 If나 Not이 없어도 어떠한 범으로라도 강조하는 All이나 Every를 쓰고 싶은데 그걸 강조하는 거야 어떠한 범으로라도 그래서 어떠한 시스템 고장 이라도 Record 기록하세요 이거 동사야 여러분 발음 안 되죠 발음 안 되니까 LC가 안 되는 거예요 음 이걸 Record라고 읽으면 그 명사 명사는 앞쪽으로 세게 읽어요 어떤 한 단어가 명사 동사 같이 될 때 앞에 앞쪽으로 세게 읽으면 그 명사에 Record 기록 동사는 뒤를 세게 Record 이렇게 선물하 선물 현재 현재의 Present 주다 선물하다 발표하다 제사 Present 이렇게 발음 신경 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LC가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면 121번에 121번에 보시면 오 여기 보니까 어형문제 일출 푸는 거야 Will 줄일 거다 사업 사업을 줄일 거다 아 이렇게 하면 앞에가 뭐 구조개혁으로 사업을 줄일 거다 그 옆에 뭐뭐뭐를 개혁하면 아 이상하다 사업을 줄일 거다가 아니고 사업 비용을 줄일 거다 좋잖아 사업 비용을 줄이다 이렇게 하면 떨어지죠 Cost 어 머니 외에 돈과 관련된 말에 원해서 붙습니다 그래서 아 그리고 여러분 costly도 시험에 예전에 있었는데 costly ly 붙으면 다 부사가 아니야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지만 이거 cost 이게 효용사가 아니잖아 그래서 명사에다 ly 붙이면 이게 효용사가 되잖아 costly 대가가 큰 값비싼 오케이 백식이 이번에 음음 데이터 이 데이터의 in depth 심층적인 깊은 뭐 얘 뭐라고 불러? 강세 여기 있어요 강세 있는 거 세게 강세 없는 거 보통 2자 뒤집어진 슈화 analysis 분석 깊이 있는 분석 이거와 대응되는 시험에 나오는 게 이게 있어요 얘는 앞을 세게 읽어 앞에 세게 그럼 강세 없는 거 약하게 일으키는 거야 2자 뒤집어진 그럼 이렇게 analyst 발음이 안 되면 LC가 주어질 수 없습니다 꼭 발음이 돼야 합니다 얘가 사람이야 분석가 그러니까 얘는 언어에서 붙어요 사람에 사람은 그냥 쓰면 안 돼 언어에서 없으면 안 돼 그래서 analyst 이렇게 앞에 세게 읽고 얘 언어에서 붙는다 근데 이 analysis는 안 붙을 때도 있어요 그 시험에서 구별하게 물어보니까 알고 있고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사람의 언어에서라고 하지만 어대신에 더 써도 되고 소유격 써도 돼요 그래서 in depth 깊이 있는 분석 데이터의 깊이 있는 분석 좋잖아 프로비전 뭐 제공 그 조항 리비전 리가 다시고 비하이스가 보다 다시보다 리는 다시나 D 다시보다 해서 수정하다 수정 테크닉 기술 이상하잖아 D 오케이 넘어가면 123번에 재생 가능한 자료들 물건들 재료들 예를 들어 search as even if 뒤에 주호동사 가야지 안되고 so that 뒤에 주호동사 가야지 so that만 쓰면 그래서 most of 뒤에는 most of 뒤에는 뭐 와야 되니 기초 포인트 16 우리 수업에서 나눠주는 기초 포인트 16 16이 있어 시험에 나오는 16가지 유형 그 기출 포인트 16에 네번째가 one of the some of the many of the several of the each of the most of the most of the most of the 더 가 들어야 돼 더 복습 현상 그러니까 안돼 그럼 답은 B만 예를 들어서 search as 물건이나 재료 예를 들어서 cotton 또는 우 면화 cotton하고 울 울이라고 우리도 활용하는구나 그냥 울 그래서 면과 울 cotton이라고 잘 안 읽고요 t랑 n이 가까이 있으면 cotton 이렇게 그렇게 발음해야 돼요 여러분 발음을 걔네들하고 달리하기 때문에 LC가 안되는 거예요 영국 Britain Manhattan 사람 Martin Martin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지 자 124번에 124를 보니까 어영문제 간만에 여러분 빨리 풀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영문제는 간단하게 봐서 블랭카페 스틸 부사 빼 그럼 비동사 기초 포인트 16에도 있구요 그 다음에 그 우리 white border 써있어 비동사도 형용사 좋아요 그래서 아름다워요 비동사도 형용사 좋아 그럼 그 사이 끼면 다 부사야 부사 그러면 여기 놀라울 정도로 인기는 좋잖아 인 유럽 넓은 장소에 인 쓰는 것도 나와요 오케이 자 125번에 음흠 여기 뭘 쓸까요 여기 앞에 워시가 있네 씻다 글라스웨어 글라스웨어는 뭐 우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하잖아 글라스웨어는 유리로 만든 물건이에요 유리로 만든 물건은 씻다 어떻게 씻어야 돼 thoroughly 철저히 여러분이 토익이 익숙치 않으면 이걸 뭐라 헷갈리냐면 through 있죠 여러분 through 몸을 통과해요 통과해요 이런거 이런거 하고 또 헷갈리고 through out 이런거 하고 헷갈려요 through out은 몸 전체 이렇게 얘는 thoroughly에요 철저히 thoroughly 혀를 물듯이 이렇게 이사에다 혀를 두고 외국인 중에는 윗니 뒤쪽에 혀를 붙여서 발음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럼 표준 발음이 아니에요 이사에다 혀를 두고 혀를 물듯이 thoroughly thoroughly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요 발음 무시하면 엘씨 절대 안 들어요 여러분 엘씨가 40 아 495점이야 그러니까 반이라고 반 여러분 점수에 엘씨도 신경쓰고 혀를 물듯이 thoroughly 전자사전 있으면 들어보고 아니면 종이사전으로 발음기 잘 보고 혀를 물듯이 thoroughly 혀를 너무 많이 내밀면 이렇게 물게 되고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이렇게 자결할 때 자꾸 꽥 이렇게 죽는다고 그러니까 살짝 thoroughly 이렇게 오케이 넘어가면 126번에 어떻게 디엔드오브인데 수업을 열심히 들은 사람 그 디엔드오브 앞에 뭐 써? 에시나 바이 에스는 뭐뭐말해 끝부분에 바이는 말까지 오케이 달지에 디엔드 뭐뭐말해 1초 넘어가면 자 127번에 보니까 리딩 이 리드가 이끌다 하거든 리딩은 이끌는 아니니까 우리나라에도 아주 훌륭 기업들이 많지만 뭐 삼성 엘지 뭐 이렇게 대기업들이잖아 그 그런걸 리딩 매니팩트러 선투적인 잘나가는 이끄는 제조업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리딩 처음에 나온다고 했고 지난달에 나왔어요 여러분 지난달에 이거 나왔지 수업 시간에 백번 백번이 뭐야 한 만번을 했겠다 멤버는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맞췄기를 그걸 만번 했는데 틀리면 그게 인간이냐 꼭 맞추는 거야 이런거 열심히 듣고 그 수업이 도움이 된다 안된다 얘기해야지 맨날 딴짓하고 야 그 수업 들을수록 점수가 떨어져 그게 다 본인 잘못이라니까 본인 점수가 오르면 뭐 때문에 훌륭한 우리 핵심 토익 수업 때문에 그치 자 넘어가면 자 128번에 어카마데이트 숙박시키다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더 큰 그 청중을 수용할 수 있다 좋아요 청중을 수용하다 좋잖아 왜 얘네들이 그 베뉴 장소야 장소 장소를 변경했어 여기로 아 이 축제로 위한 장소를 변경했어 더 큰 청중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수용하기 위해서 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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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차나 그치 아 배고프다 야 배고프니까 막 말이 엉킨다 엉켜 오케이 129번에 자 거기 보니까 2가 있네 이거 왜 2가 답이지 아 여기 있네 샌드 자 샌드는 원래 뒤에 목조 2개 와요 물론 샌드 뒤에 하나 와도 돼 목조가 근데 2개 와도 돼 샌드 브라이언 브라이언에게 a letter 편지를 보내다 이렇게 이렇게 목조 2개 올 때 샌드 ab라고 해서 a에게 b를 보내다 이런 식으로 써요 근데 뒤집으면 샌드 b to a 이 2 뒤에 동사 운영 쓰는게 90%야 to go to have 근데 2 뒤에 명사나 아인즈 오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 10% 그 10% 중에 제일 흔하게 쓰는게 도달이에요 여러분 go to school 학교 가는 거지 내가 가서 학교에 도달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전치사야 그러니까 여기도 send them 보내다 보내서 그 사장님에게 도달하는 거지 그래서 도달점을 나타내는 to 그래서 이렇게 샌드처럼 목조 2개 오는 것들이 뒤집으면 이렇게 잘 써요 그렇게 샌드 뒤에 목조 2개 오는 거 뭐야 give bring buy offer grant send land win assign 되게 빠르지 뭐라 그런 거야 천천히 얘기해줘야 듣지 궁금하면 학원으로 학원으로 오면 whiteboard 써 놓고 100번 이상 얘기합니다 오케이 다시 뒤로 감기해서 돌려봐 이거 자 넘어가면 자 130번에 음 until 보이네 12월까지 어 야 12월에 원래 인 쓰지 않냐 그래서 함정 써 놓은 거야 그러면 내용이 안 맞아 연기 그 request 요청하다 요청하다 할 때 should 쓴다고 그랬죠 should 뺀 거야 지금 요청 해야만 한다고 그 하는 거기 때문에 이 should가 들어가게 됐어요 요청하다는 대체로 should를 보통 쓴다고 근데 뺐어 회의가 연기되어야 된다고 요청을 한 거야 그럼 12월까지 in을 쓰면 12월에 연기 12월에 연기해야 된다고 요청한다 이상하잖아 12월까지 원래 그 7월에 할 거였는데 12월까지 연기를 하는 거야 이 until by가 있어요 우리가 까지라고 할 때 까지라고 할 때 until by가 있어요 by는 언제 쓴다고 한 번에 끝나는 거 야 12월까지 돈 갚아라 by 12월 그게 by 한 번에 끝나는 거 그럼 내가 10월이든 11월이든 한 번만 쓰면 되는 거지 그게 by야 근데 until은 계속 되는 거야 야 이거 원래 그 5월에 할 거였는데 12월까지 연기 그러면 5월 6월 7월 12월까지 계속 연기 연기되는 게 유지되지 그때는 until에요 그래서 by하고 until은 그 한 번에 끝나는 걸 by를 지속 계속되는 걸 until을 쓰는데 그 until을 그 쓰는 동사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번 그냥 쭉 을풋게 remain, stay, continue, last, postpone, keep 걔네들이 until과 잘 씁니다 remain, stay, continue, last, last, postpone, keep 에이 이거 써줄게 이거 진짜 큰 맘 먹고 써준다 진짜 remain, stay, remain, stay, postpone, keep keep last remain, stay, continue 여기 있네 여기 없구나 continue continue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 그 until과 잘 써요 remain, 남아있다, stay, 머물러있다, postpone 연기하다, keep, 유지하다, last, 지속하다, continue, 계속하다 이게 until과 잘 씁니다 뭐뭐 까지라고 할 때 오케이 자 넘어가면 백선이 1번에 이 뒤에 2가 있거든 urge2 강권하다, 강의 권하다 이 부서, 마케팅 부분 뭐뭐 하라고 권했다 이 매니지먼트는 경영관리 말고 경영진이 있어요 경영진이 이렇게 하라고 그 강권했다 여러분 얼레지드 잘 쓰거든 야, 얼레지드가 주장하다 아니냐 얼레지드 근데 얼레지드는 그 실제 쓰임새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듯이 그냥 주장하다 이게 아니고 증거 없이 그 증거도 없이 뭐 어떤 안 좋은 것을 주장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얼레지드라는 말 쓰는 거야 그냥 우리가 쓰는 것처럼 주장하다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 쓰임새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안 좋은 것을 그 증거 없이 주장하다 할 때 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얘는 명사나 대절이 와요 이게 좀 2랑 안 쓴다고 그러니까 이거야 그래서 이거 함정이야 여러분 함정 사람들이 이거 많이 택했을 겁니다 함정이야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처음에 나오는 유사한 함정이에요 그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백선이 이번에 노러블 노터블이 주목할만한 유명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목할만한 유명한 경제학자들 좋아요 이런 거 좋잖아 노티스들은 노티스는 알아차리다 이런 거니까 알아차려진 이렇게 이상하다 어드레르 일반적인 그래서 저명한 그 경제학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잘 그 이 사람의 뷰 관점 이런 게 존중되고 있다 존경되고 있다 오케이 넘어가면 백삼십 3번에 온 탐업 요 형태는 그 새로 이제 등장한 형태입니다 시험에 묻지 않다가 중고등학교 때는 봤을 것 같지만 근데 그 새로 이제 시험에서 등장한 그 기존의 분들은 이거 수업시간에 많이 얘기했을 거고 이 그 옆에 보면 Their regular workers 그들의 규칙적인 정기적인 작업 작업량 이거 이거 그들의 원래 하던 작업량이 있어 그거 에 덧붙여 이 온 탑 오브가 뭐뭐에 덧붙여 뭐뭐 외에 이런 거에요 뭐뭐 외에 뭐뭐에 덧붙여 이 뜻입니다 탑이 뭐뭐 우에잖아 원래 하던 일이 있어 그 하던 일 그 우에 그 우에니까 그 위에 덧붙여서란 뜻이에요 뭐뭐 외에 뭐뭐에 덧붙여 그래서 온 탑 오브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들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탑이 우에니까 뭐뭐 우에 나와서 덧붙여 그 외에 그래서 원래 하던 작업 일들 이거 외에도 그 이 사람들은 이런 일 이런 사건 이런 것도 처리해야 된다 다루야 된다 오케이? 자 넘어가면 134번에 아 좋은 문제에요 여러분 133번도 너무너무 훌륭한 문제고 134번도 너무너무너무 훌륭한 너무 좋은 문제 이거 이제 수옵션에서 많이 풀어보잖아 풀어보면 사람들이 디스파이트를 될게요 디스파이트는 뒤에 명산 아닌지 오는 전치사잖아 이거 중학생도 알고 초등학생도 알아요 여러분 얘가 전치사하고 뒤에 명산 아닌지 온다는 거 그럼에도 이걸 택하는 거 이게 명사나 그 아닌지가 아니잖아 그럼 이걸 쓰면 안 돼 그럼에도 수업에서 많이 했음에도 이걸 택한다고 이렇게 쓰면 안 돼 여러분 얘는 낫은 부사지 리퀘이더는 PP거나 과거 동사지 이거 하고 안 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면 뒤를 봐봐 캐링 가지고 다니는 거 직원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는 거 이게 좋아 그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피하는 걸 뭐 헬프 뒤에 그냥 동사 운영하도 돼 틀린 거 아니야 딜레이 지연을 피하는 걸 도와줄 수 있습니다 뭐 할 때 회사 시설을 돌아다닐 때 회사 시설을 돌아다닐 때 회사 나 여기 직원이에요 홍길동 삼성전자 LG전자 그런 거 신분증 가지고 다니면 이게 당신 직원이야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걸 막아줄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왜 도우가 답이냐면 이 도우 뒤에 이리즈 정도가 빠진 거예요 이리즈 이리즈가 지금 저거 이 이걸 받는 거야 신분증 직원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는 것 그 행위를 이수로 받은 거야 앞쪽이나 뒤쪽에서 찾을 수 있을 때 이리즈 히즈 데이야 여기 뭐 줄리엔 메리가 나와 그럼 그 줄리엔 메리를 보고서 찾을 수 있는 데이야 이 부사절에서 Because, Old, If, When 이런 부사절에서 이리즈 히즈 데이아를 뺄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야 아 여기 이리즈를 빼버리고 도우를 쓴 거야 그래서 도우 not required 그게 요구되지 않지만 너무 좋은 문제 여러분 점수 많이 주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게 여러분이 대충 맞출 수 있는 시험 문제도 있지만 많이 틀렸던 수업을 해보면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 점수를 올리도록 그래서 요거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부사 부사절에서 이리즈 히즈 데이아를 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케이 넘어가면 너무 좋은 문제 이거 그 다음에 135번 데몬스트레이터로 우리가 딱 보면 야 이거 시위하다 아니냐 시위하다 이런 정치적인 얘기는 토익에서 묻지 않아요 그런 얘기 그리고 시위하다 할 때는 명사를 안 쓰고 이 뒤에 명사나 대출 이렇게 오면 증명하다 또는 시연하다 알지 심업자로 보여주는 거야 아 이거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시연하다 그럴 때 데몬스트레이터 쓰죠 그래서 여기는 그들 장비의 능력 그런 걸 시연하다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이런 것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뭐 녹음기력 됩니다 녹음기력 딱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보여주는 거 좋아요 데몬스트레이트 그 증명하다 입증하다 시연하다 오케이 자 넘어가면 자 136번에 마음을 한 3시간 설명해주고 싶어 여러분한테 근데 그 인터넷 강의 너무 길게 지루하잖아 그래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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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야 지금 136번에 오피셜 이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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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에 스포츠 과학연구소들 여기에서 온 임원들이나 관계자들 이 사람들의 델레게이션 대표단이죠 대표단 이 사람들의 대표단 이게 좋지 델레게이션 오피셜 이 사람들이 will be coming over 이 사람이 올 거다 나모네이션 지명 리비전 수정 디스크립션 묘사 설명 이상하잖아 이 사람들의 대표단이 올 거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37번에 137번 보시면 인스펙터 있어요 인스펙터 이게 왜 어렵냐면 사람들이 그 b번하고 d번에서 헷갈려요 b번하고 d번에서 야 이거 조사의 팀 그 조사팀 이거 맞지 않냐 안 돼요 팀이란 말은 조사관들로 이루어진 팀 이렇게 써야 돼 이게 쉬울 거 같지만 사람들 b번하는 사람 많아요 전사주의 명사니까 b 아니면 d인데 얘는 안 돼 사람들로 이루어진 팀 이렇게 사람이 와야 돼 쉽지만 틀려요 여러분 d 인스펙터 인 안 스펙터 보다 안을 보다 해서 조사하다 인스펙터 조사관 오케이 패스님 8번에 음 패스님 8번 보니까 여기 앞에 힌트가 있어요 프로젝트가 finish 끝났어요 on time 정시에 제대로 끝났어 근데 거기는 많은 장애가 있대 많은 장애물 어려운 게 있었어 근데 정시에 끝났어 그럼 뭐 써야 돼 inspire 뭐면서도 불구하고 이분도 이분도 뒤에 주호동사 와야 되니까 안 돼 as if 주호동사 와야 되니까 안 되고 얘는 답으로 안 나온다고 얘기했지 마침 오는 것처럼 그럼 never listen 이거 함정이라고 했어 인스펙터 원래 require 목적어 to 쓸 때 이 두 개 그래 목적어 to 쓸 때 뒤에 뭐 와야 돼 동사원으로 와야 돼요 request 목적어 to require 목적어 to 동사원으로 그러니까 이 뒤에 to u라고 묻은다고 얘는 안 되는 거야 equipped는 장착되다 할 때 with 쓰고 to 안 써요 그러니까 얜데 provide가 이렇게 써요 provide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뒤집으면 provide b to a b for a 이렇게 이렇게 이 a가 사람의 단체야 a에게 b를 제공하다 뒤집어서 b를 a에게 제공하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지금 to u니까 이렇게 된 거야 to u 뭔가를 너에게 제공하다 그래서 비밀번호 비밀번호인데 to u 너에게 이 a가 사람의 단체란 말이야 너에게 제공된 비밀번호 근데 어 야 provide b to a 해서 여기 그 목적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명사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있어야 돼 목적어 원래 근데 목적어 없어졌잖아 없어지는 방법이 수동태에요 목적 없어지면 수동태 그래서 그 여기 provided b provided를 써야 돼 수동태 그런데 이미 앞에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b를 못쓰고 provided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provide를 제공하다 공급하더라고만 알면 안되고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뒤집으면 provide b to a before a 이 to not for 뒤에 오는 건 a에게 그 a가 나와야 돼 a 그래서 너에게 이렇게 쓴 거야 provide 그리고 비밀번호가 제공되는 거니까 provided 제공된 비밀번호 오케이 됐죠 넘어가면 140번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이네 저기 막 카메라도 배터리가 다 됐다고 불이 깜빡깜빡 들어온다 야 나도 불안해 나도 수업도 빨리빨리 너무 길어지는 것도 불안하고 드디어 마지막이야 자 여기 보면 곧 끝날 거예요 곧 끝날 거여가 좋지 previously 그 전에인데 이게 위라고 미래니까 안 되잖아 overly 지나치게 rarely 드물게 또는 거의 모만타 이게 거의 끝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다 여기 이미 지금 지금 만드는 중이야 완성이 안 됐다고 나왔는데 말이 안 되잖아 숄리 써야 곧 끝날 거라고 숄리가 곧이고요 그 다음에 보너스 하나 더 그 막판 숄리하고 뭐 잘 써 숄리 비포 쉴리 에프터 이런 거 잘 써요 뭐만 직후에 숄리 에프터 숄리 비포 뭐뭐 직후에 오케이 됐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점수가 팍 오르기를 아주 훌륭한 문제였습니다 아니 너무 자화자차니까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